이어서 두 번째 종목 진단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다음으로 볼 종목은 정간난님께서 보내주신 DY고요. 8,500원의 10% 보유 비중 들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DY 8,500원이면 오늘도 3.51% 하락하면서 6,320원까지 밀려났습니다. DY 같은 경우에도 지금 손실이 많이 난 상황이고 그리고 주가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는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기는 했습니다만 변동성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 될지 감을 못 잡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DY 어떻게 해볼까요? 네, DY라는 여러분 종목을 잘 보시면 이 종목의 자회사들의 일을 잘 보시면요. 이 종목은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 역할도 하니까 지금 보면 거기가 자리사에서 보니까 자동차 전장품 유압기기 쪽이고 여러 가지 그런 지금 사업을 하는 그런 기업이잖아요. 제가 보니까 내용을 보면 산업기계, 자동차 부품 유압기기, 골프카 또는 보니까 세차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크게 놓고 보면 이 기업은 전체적인 산업기계 쪽으로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죠. 제가 판단해서 이 종목은 산업하고 경기하고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경기가 살아나게 되면 기계업종 등 주가는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요.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인 실적이나 여러 사항을 놓고 봤을 때 이 종목은 지금 자리는 제가 봤을 때는 추가 매수도 어느 정도는 가능한 공간에 저는 진입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실적도 좀 뒷받침이 되고 업황을 놓고 봤을 때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고 난 이후에 주가가 저점에서 이렇게 여동을 칠 때는요. 이런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면 보통 주가가 저점이라는 신호가 나올 때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보통. 이게 하나의 이슈가 있어도 되는 거고요. 이건 제가 봤을 때는 dy는 지금 자리에 저는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오늘 자리에 추가 매수도 해도 되겠네요. 지금 10%를 가지고 계시니까요. 지금 보니까 지난주 목요일 날 8% 급등을 했다가 금요일 날 2% 하락하고 오늘 지금 3% 하락이 나오고 있으니까 20일 입행선이 얼마에 놓여 있냐면요. 6,220원이네요. 그럼 지금이 6,350원이니까 기다리고 있다가요. 오늘이든 내일이든 한 6,200원 정도 이 정도 내려오면 이게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지금 잘 하지 마시고요. 6,2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가 저는 가능한 구간에 왔다고 봐요. 그럼 6,2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이분께서 매수한 가격대가 8,500원이니까 8,500원에서 매도하면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 종목은 6,200원 추가 매수하는 전략이고 비중을 많이 하지 마세요. 5% 정도만 더 추가 매수하세요. 제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기계 업종이라고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보시면 제가 한번 더 재무제표회를 이거는 연결과 별도로 놓고 보면 차이가 나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별도고요. 별도는 여러분 보세요. 34기잖아요. 잘 보세요. 별도로 아, TY라는 기업의 재무제표가 별도 재무제표를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34억인데 34억인데 연결 재무제표로 놓고 보면 얼마가 볼까요? 연결 재무제표는 보니까 얼마 나왔습니까? 연결 재무제표 보니까 329억이잖아요. 배 이상이 되죠. 그렇죠? 몇 배 정도? 한 10배 정도가 되잖아요. 이 기업은 자회사가 상당한 영업이익이 나오는 기업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똘똘한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회사가 보니까 거의가 영업이익을 내는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종목은 6200원 정도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셔도 된다. 충분히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매수하셔가지고 매수한 가격대 얼마? 8500원 정도까지 가져간다. 8500원 얘기거든요. 이거 가격대가 8500원 때니까 완전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까요. 그렇게 하면 전략을 한번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DY는 6200원 구간에서 5%가량 추가 매수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원래 매수하셨던 가격 8500원까지 설정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DY까지 종목 진단을 해드렸습니다. אנ어